아 아웃백 간판을 바꿔서 만든 거고 안에는 이거 그 캔 콜라 이거는 빵 그리고 이거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아 토마호크 스테이크 토마호크 스테이크 이거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도 메뉴예요? 아니요 이거는 디저트로 치즈케이크 잠깐만 이게 치즈케이크라고요? 아니 나 이거 연어 스테이크인 줄 알았는데 가격부터 봅시다 가격 How much? 500원 현실성이 있어요? 원가가 500원일 텐데? 이거 이거 업소용이라서 아 업소용 콜라 야 업소용 콜라 판매하면 불법인데요? 그리고 빵 가격이 얼마죠? 빵 이거 빵은 스테이크 시키면 무료로 아 무료로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 얼마죠? 2만 원 고기가 원산지가 어디예요? 호주요 스테이크 길이가 어느 정도죠? 이거 한 120? 120g이에요? 센티미터 어 잠깐만요 17,400원입니다 17,400원인데 그럼 전기세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면 얼마 남는 거죠? 2,000몇 원? 치즈케이크는 얼마죠? 2,500원 치즈케이크 2,500원? 네 잠시만요 치즈가 50cm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요뜨님 자리로 가주세요 이쪽 나와주셔가지고 그 판결 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일로 일로 오셔서 요뜨님의 그 박종원 골목식당 저... 근데 왜 제가 내려가죠? 아 보는 거구나 이 사람 충격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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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 아니 다음번